안녕하세요. 미국 제일 큰 부동산 회사 켈로 워리엄스 탑 프로듀서 헤일리 쿠입니다. 여러분 얼마 전 제가 커밍순이라고 보여드렸던 영상 기억하시나요? 그 집이 이제 레디가 돼서 마켓에 올리려고 준비 중에 여러분들 먼저 보여드리려고 보셨습니다. 여러분들 여기 정말 너무나 좋은 로케이션입니다. 둘로 쓰고요. 정말 프라임 로케이션이고 좋은 학군입니다.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요. 이 근처에 매물이 이 가격에는 없습니다. 얼마냐고요? 저희 이 집은 4베저음 2.5백 그리고 2,230스쿼르피리지 정도 되고 2,005년생입니다. 그리고 가격은 48만 5천불입니다. 근처에 지금 딱 하나 더 비슷한 매물이 있어요. 같은 사이즈, 같은 방 개수 해서 52만 불에 나와 있는데요. 그거는 이 집보다 20년이나 더 오래된 집입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좋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여러분들 보시는지 아시겠죠? 그러면 집 한번 보시고요. 더 설명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다 among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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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루스 하시면 많이들 생활권이 아주 편하다 하시잖아요. 85번 하이웨이 타기도 쉽고 그리고 샷핑 바로 앞에 한국 샷핑센터도 있고 둘루스 다운타운도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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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여기 있을 거예요. 이 집에 관해서나 아니면 메트로 알랜타 부동산 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면 잠깐 들려주시면 제가 반갑게 맞이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켈로우 워이안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